자 병재야 네 말씀하세요 지도 가지고 있죠?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X 하나 표기해주고 지금 A동의 3층으로 올라왔어요 A동 3층이요 네 A동 3층에서 또 하나 발견했어요 잠시만요 자 우리 A동 3층에서 가방 하나 발견이요 이거를 가위로 자르자 야 조심해 오우야 A동 3층이라고 하시는 게 A동 옥상 말씀하시는 거죠? 제일 위층 아니야 옥상 아니야 옥상 아니라고 3층 잠깐만 여기가 옥상이야?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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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이 아닌데 여기는 여기 3층 같은데? 3층 거기 혹시 연결 다리 있나요? C동으로 연결되는? C동 말고 B동이랑 연결되는 다리가 있어요 아 A동 3층에서 우리 방금 있던 데서 B동 위로 올라와서 연결된 다리로 A동 쪽으로 왔어 A동 3층하고 B동 3층하고 그럼 C동 옥상에서 A동 옥상으로 간 거 아이가? 아니 이 행동대로 해서 가방 하나 더 발견했거든요 설명해드릴게요 같이 들어요? 키패드의 빈 버튼에 숨겨진 표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 화살표의 지시에 따라 25개의 버튼을 모두 눌러야 한다 25개? 가장 먼저 눌러야 할 버튼과 가장 마지막에 누를 버튼을 찾은 뒤 순서대로 모두 누른다 뭐야? 그걸 어떻게 차요? 그렇죠? 거기 키패드가 다 비어있죠? 화살표가 안 떠있고 맞아 맞아 네네 제가 지금 다음이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그림을 말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펜, 펜 있어요 펜? 네 네 있어요 5 곱하기 5 빈고칸이라고 설명을 하고 맨 위치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한 줄씩 내려갈게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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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케이 맨 위부터 이해되셨나요? 네 눌러줘 네 네 그냥 5개짜리 빈고판을 생각해라 네 오케이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확인이요 다음 줄이요 위쪽 오른쪽 윗쪽 오른쪽 윗쪽 네 확인 다음 줄이요 위쪽 왼쪽 아래쪽 왼쪽 왼쪽 네 확인 다음 줄이요 오른쪽 윗쪽 아래쪽 아래쪽 네 마지막 줄이요 네 다 받았습니다 우리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귀로만 들어주세요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A동에만 폭탄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아까 하나 해제하시고 A동에 CWG-1000이 또 하나 있어서 그거 지금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오케 찾았다 오케 찾았다 사실 저는 쉬웠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 거는 사실 거꾸로 하면 또 반대로도 쉬울 수가 있거든요 맞아 거기가 시작점 같아 왜냐면 얘로 들어올 수 있는 화살표가 없어 끝점이 이거야 끝점이 이거야 첫 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잖아 시작해볼게 때려 한 번 해봐요 이렇게 가야지 이 화살표 들어가는 거 이제 아 이렇게? 화살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 위에다가 하면 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올라가고 하나 더 올라가고 쭉 하나 더 한 번 더 가? 올라가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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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내려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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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장면 알겠어 야 우리 장면 알겠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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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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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장면 알겠어 야 얘기해줘 얘기해줘 자 A동 가방 두 개 풀었습니다 이제 가방 위치 또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A동 3층 맞죠? 네 A동 3층은 B동 3층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맞어 저기 B동 3층 잠깐만 잠깐만요 형 여기서 그러면 A동 3층에서 B동 3층 간 다음에 B동 3층으로? B동 3층으로? 그 옥상 갈 수 있거든요 응 지금 일단 D동에서 D동 먼저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바로 올라갈 수 있구나 형 얘기하면 올라갈까? 올라갔다 얘기하면 얘기하나? A동 옥상으로 올라가면 될까요?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나가야 돼 그치? 지금 A동 옥상으로 올라가면 될까요?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무전기를 하는데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매드맥스 사막에 차 없이 그냥 혼자 놀부러 있는 느낌? 지금 위치 어디세요? 지금 B동 옥상으로 올라왔어 지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폭탄 제거한 거는 빨리 표시를 해야 돼 네네 아 근데 이 옥상에 뭐가 있는데? 아니 옥상에는 아까 뭐가 없었던 거 어? 아 절로 연결된 다리가 있네 오케이 아 넘어가야 되나 보다 다시 한 번 더 어쨌든 A동에서 폭탄 2개를 다 제거한 거지? 네 A동에서 폭탄 2개 제거하고 B동 옥상으로 올라왔더니 연결되다 옆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시면은 D동 옥상으로 이동되고요 맞아요 D동 옥상으로 갈까요? 어디 D 써있다 네 D동에 지금 B시덥스 2천이 2개 있습니다 조심조심 D 써있어 D동에 가방이 2개 있나요? 네 D동에 가방 2개 있어요 몇 층에 있는지 혹시 알아요? 몇 층인지가? 정말 몇 층인지가 안 나왔네 아 진짜 너무... 어? 어? 잠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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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동 옥상 문이 잠겨있는데? 내려가는 거야 어 여기 있다!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다고 어 어? 아 이거야? 아니 이거 어떻게 타? 야 어? 이게 뭔데? 모자 모자 야 이거 이거 뭐 타고가 내려가는 거 같아 이건 거 같지 않아? 이거 맞는 거 같은데? 그치? 어 이거 뭐야 이게 근데? 여기 있다 버튼 버튼 있어 잠깐만 가급적 누르지 말 거야 센서 불량으로 인해서 오작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라고? 이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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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아니야 잠깐만 지금 우리가 D동 옥상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그 창문 닦을 때 이렇게 아 이거 뭐라 그러지? 그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외부 이동할 수 있는 거야? 네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내려가는 구조가 아닌데? 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야 이게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야 이게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뭔 소리야? 어? 맞나 보다 그치? 어?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